재밌네요 제가 가위바위바에서 자서 캐나다 수족관에서 산 아쿠아리움, 멘코버 아쿠아리움에서 산 메뚜기 튀김을 먹을 건데 이게 치즈맛이라고 합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맛있어요 치즈맛이라고 해서. 와 너무 싫다. 다리가 없으니까 더 먹기 싫다. 다리가 있는 애로 먹을게요. 어떻게 이걸 먹으려고 하지? 치즈 마시니까.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파는 걸 거 아니야. 그러긴 하지.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다리 잘려야 하는 게 너무 싫어. 제가 다리 가면서 또 자서 한 마리 더 먹어야 합니다. 그냥 바삭바삭해. 이제 인스키졌네. 네. 마지막 딱 세 마리다. 딱 세 개 남았다. 한번 해? 한번 해? 그냥 과자야. 진짜 그냥 과자야. 별맛 안 나죠 형. 별맛 안 나죠 형. 아무맛 던져요. 드셨어요? 네. 짠 거 아니지 지금? 아니지? 전혀. 안 내면 지고 가게 보. 이거 도경에서 전혀야지 그건데. 뭐 했을 거예요? 저 찐일게요 형. 알겠어. 무서워해 그냥 마지막. 안 내면 지고 가게 보. 그냥 먹고 싶었던 거구나. 아 형 나 진짜. 아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래. 형 뭐라고 하는 거야. 고지도망이라고 그래. 이거 봐. 너 반칙적으로 이겨놔야지. 아무것도 안 나요. 그냥 beau지 말고.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. 진짜 거짓말 안 서. 근데 아무것도 안 나요. 그냥 바삭바삭해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너 거의 지금 번지점프야 하나만 먹으면 안 돼? 일단 먼저 하나 먹어봐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래 그렇게 보면 못 먹어 우리 젓갈 먹은 추억도 있잖아 내가 먹은 추억도 있잖아 나 안 먹었어 캐나다의 추억 그냥 입으로 넣어야 돼 앞니로 먹으면 안 돼 그냥 게임으로 한 번 당 근데? 당 당 콜룡을 해서 씹어야지 얘가 없어지지 그냥 약간 탄맛 나고 별 맛없어요 이제 끝났다 먹을 수 있겠지 이제 하나 먹을지 같이 하나씩 하나 둘 셋 하면 딱 먹는 걸로 약간 해피엔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먹어볼 게 괜찮으니까 괜찮네 한 번에 세 개는 좀 심했어 그래 끝! 롱롱